아기 상어 두루루뚜 귀여운 두루뚜 안녕하세요 덕덕쇼입니다 오늘은 짠 파란색깔즈들을 모아봤어요 자르겠습니다 일단은 엄청 시원한데 안에 살짝 바다가 콜롱콜롱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는 진짜 찰떡이에요 먹는 컵은 릴리로 만든 건데 파워에이드 오 파워 파워 쫄깃쫄깃해요 이번에는 보석 젤리 와우 진짜 보석같잖아요 이렇게 딱 반지 끼고 이렇게 올려두면 샤랄랄랄랄랄라 안녕하세요 저 다이아몬드 샀어요 어떡해 다이아몬드 샀어요 응 다이아몬드 샀어요 다이아몬드 샀어요 여기가 갤럭시 캔디가 있는데 찍어서 먹을게요 다이아몬드 샀어요 됐다 탱글탱글한데 결론 시킨티하고 먼저 보니까 아삭쫄깃 굉장히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는 상어 젤리 아기 상어 두루루뚜 귀여운 두루루뚜 바닷속 두루루뚜 아기 상어 아삭쫄깃 피어나다 상어야 아삭쫄깃 아삭쫄깃 살짝 질기는 살짝 질기긴 한데 그래서 누구 다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아봇딱 초콜릿더칩 요것도 아파 상어 두루루뚜 진짜 상어가 맞네요.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. 끝 아삭쫄깃 아삭쫄깃 이건 그냥 초콜릿맛 롤 롤젤리 오 그렇죠 롤젤리 롤젤리 맛있다 롤젤리 오우 그렇죠 롤젤리 이번에는 족송이 귀여워요. 저처럼 아니다. 오 맛있다. 역시 직접 만든 거라 더 맛있어요. 뭔가 정성이 같은 것 같아요. 오늘은 2등의 주인자는 누구누구누구 먹는 숟가락 얼음 요즘은 덕고 쨍쨍하잖아요. 이 무더위에서 이걸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엄청 시원해서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날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쿵뚜라세야 그러면 안녕